다음번 레슨은 23번이에요. How to make a character designer. 캐릭터 디자이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거죠. 캐릭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라이트입니다. 디자이너는 스프라이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캐릭터를 뭐라고 할까요? 23번 주제는 25번 점 여기 있군요. 25번 여기 탭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볼까요? 캐릭터 is a kind of a sprite. 스프라이트에요. 일종의 스프라이트입니다. 캐릭터는. and does some role. 어떤 일종의 역할을 하는 스프라이트를 캐릭터라고 표현해요. a character.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캐릭터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캐릭터는 한국어로는 성격이라고 표현해요. 성격인데 등장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혹은 배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 이걸 다 캐릭터라고 얘기합니다. a kind of는 일종의 스프라이트. 그리고 does some role.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캐릭터라고 해요. 그리고 디자이너라고 하는 표현도 좀 전에 했었죠. 디자이너.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라. 디자인 자체가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는 사람, 그리는 사람, 혹은 프로그램을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인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프라이트에서 펭귄도 한번 찾아보죠. 펭귄, 여기 펭귄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헷도 넣어볼까요? 헷, 이런 파티 헷이죠. 그리고 우리 캣스는 일단 지워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펭귄과 파티 헷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파티 헷을 선택을 하고, 커스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티 헷 A가 있고, 파티 헷 B가 있고, 파티 헷 E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파티 헷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쩡쩡 달라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에 들어가서 파티 헷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에서 이벤트,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룩에 들어와서 next custom, next custom에 있나요? 여기 있군요. next custom. 그러니까 다음번 옷을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가지 인형에게 옷을 입히거나 모자를 씌우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헷을 이렇게 바꿀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클릭했을 때 이렇게 모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펭귄도 마찬가지입니다. 펭귄을 선택하고 난 뒤에 custom을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모습도 있고 요런 모습도 있고 요런 모습도 있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할 수가 있죠. 파일티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만들어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그래로 드래그해서 펭귄2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펭귄2도 이제 똑같이 모자와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죠? 자, 요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일단 얘는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성해뒀던 내용을 볼까요? 먼저 draw a dog 강아지라 한 마리 페인트 할 거예요. dog은 개를 말하는 거고 강아지는 puppy라고 주로 표현해요. puppy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페인트에서 영상을 다 보셨죠? 다음에 choose sprite 혹시 영상을 안 보셨으면 먼저 영상을 보시고 와야 돼요. 레퍼런스에서 how to make a character designer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영상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강아지를 한 마리 그리는 것부터 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choose sprite에서 paint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아지를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릴 겁니다. 원 선택하고 원을 shift 키를 누르면 완전히 동그란 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색상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위로 좀 올릴까요? 색상을 강아지 색상에 비슷하게 하려면 이런 색깔이 좀 강아지랑 비슷하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뭔가 강아지 새로운 강아지 색깔이 비슷한가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크기는 좀 줄이고 줄이 없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눈을 만들 거예요. 눈을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똑같이 원입니다. 원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동그랗게 그리는데 표시가 안 나요. 다시 색상을 바꿔줘야 되겠네. 색상을 이걸 선택된 상황에서 색상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색상을 바꾸지 말고 다른 데를 하나 클릭을 해서 그런 다음에 색상을 까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까만색으로 해서 동그라미 원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하면 서로 눈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두 개가 만들어졌어. 두 개 만들어졌어. 다시 다시 볼게요. 눈이 하나 선택 버튼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눈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하고 두 개의 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드래그해서 하나까지 가져다 두고 또 드래그해서 하나까지 다 두고 이러면 눈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죠. 그죠? 키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을 선택을 하고 색상은 일단 까만색으로 해보죠. 까만색으로 해서 원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를 가져와서 붙여넣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 이름이 리세이프예요. 리세이프 리세이프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다시 만든다는 말이에요. 리세이프 새로운 단어니까 적어볼까요? 리세이프 세이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세이프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형태, 모썹 형태, 모썹, 모양 등등을 우리가 세이프이라고 해요. 리 라고 하는 것은 다시예요. 다시. 다시. 그러니까 형태를 다시 만드는 것을 리세이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세이프 버튼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둬던 만들어둔 얘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조금 당겨놓고 좀 귀 같나요? 조금 붙여놓을까요? 강아지 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음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죠? 방향의 수로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립 호라이전털 여기 있죠? 플립 호라이전털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수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죠?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 오우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리세이프 버튼을 눌러서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마찬가지 원을 만들어서 하나 요렇게 하고 리세이프 버튼을 통해서 요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서 좀 꼬리 같나요? 형태 화살표 선택한 다음에 끌어서 가져다주면 되겠죠. 색깔은 얘도 까만색으로 해줄까요? 까만색 까만색이 됐죠? 근데 강아지 꼬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뒤로 보내줘 되겠죠? 뒤로 보내는 것은 일단 강아지 꼬리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포워드는 앞으로 백워드는 뒤로 라는 뜻이에요. 프론트도 마찬가지 앞이고 백은 뒤가 됩니다. 근데 포워드와 백워드 프론트 백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다른지 저기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백워드에서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리가 뒤로 갔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강아지 같죠? 이렇게 먼저 강아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다음 다음 이어서 우리가 다른 걸 할 겁니다. 뭐라 하느냐 여기다가 스프레이트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 스프레이트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 스프레이트 여기죠? 얘와 기와 키 두 개 Shift 키를 누르고 키를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들어진 스프레이트에 붙여넣기 그래서 얘는 이름을 이얼 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얼즈 가 되겠죠? 이얼즈는 귀란 뜻이에요. 귀가 두 개니까 뒤에 S를 붙여넣었고요. S는 여러 개란 말입니다. 이얼은 귀예요. 귀들 두 개니까 복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눈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새로운 스프레이트를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고 얘는 눈이에요. 눈 아이 마찬가지로 눈도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아이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즈 그리고 또다시 코드에 들어와서 새로운 스프레이트를 만듭니다. 오우 잘못 눌렀네요. 스프레이트 페인트에서 새로운 걸 만들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꼬리 꼬리를 넣죠. 꼬리를 복사해서 새로 만든 스프라이트에 붙여넣고 꼬리는 영어로 테일이라고 얘기해요. 테일 근데 테일은 꼬리가 하나죠.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니까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테일로 끝나는 거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스프레이트 보시면 얘와 얘 얘와 얘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지금 하나 Shift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스프라이트에는 눈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이 스프라이트 I죠. I에는 눈이 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나요? 화면에 완전히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들이 막 섞여가지고 있죠. 그죠? 얘는 얘들로 섞여있고 또 얘는 얘대로 있고 또 얘는 얘대로 있고 그렇죠. 일단 얘는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 그죠? 지워버리는 게 낫긴 한데 지우지 말고 조금 있다가 지우는 건 좀 이따 하고 일단 복사부턴이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얘를 블러서 IC 커스텀 들어가서 눈 키 말고 얘 바디 이만큼을 바디라고 그럴게요. 두 개 그러니까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두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코드 들어가서 새로운 스프라이트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을 거예요. 바디 얘는 바디 입니다. 바디는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몸도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복숭이 아니고 단수도 이렇게 바디 B-O-D-Y B-O-D-Y 라고 생각해요. 바디도 있고 다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지워버리죠. 지워버리면 이렇게 현재 몸은 몸대로 꼬리와 그리고 눈과 이렇게 쭉쭉쭉 따로 떨어져있죠. 눈도 있고 있습니다. 얘도 좀 당겨 놓을까요? 이 정도 다시 다 둘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I를 Duplicate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I가 I1이 있고 I2가 있잖아요. I2는 색상을 좀 바꿔줄게요.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올리고 올리고 파란색 이렇게 됐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채우기가 있죠? 이 세 번째 필로 뜨는 얘가 채우기예요. 채우기에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러면은 파란색 눈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 Duplicate 얘도 Duplicate 만들어서 얘는 이번에는 어... 눈을 좀 모양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선택을 한 다음에 지우고 하나를 선택을 하고 요렇게 좀 크게 만들고 색상은 테두리를 줄게요. 까만색 테두리 테두리를 까만색으로 해서 주고 주고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아무 색깔도 없이 흰색으로 만들어버리죠. 흰색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을 클릭을 해서 다시 색상은 까만색으로 줄 거예요. 까만색 해서 조그마한 걸 하나 요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눈도 이쁘죠? 그럼 얘를 두 개를 다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얘도 선택을 하고 그죠? Shift 키를 누르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돼요. 그럼 복사해서 붙여 놓고 그리고 얘는 좀 당겨와서 플립 프라이전털 조금 전에 우리 봤던 플립 프라이전털 얘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눈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눈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런 눈도 있고 요런 눈도 있고 요런 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코드에 들어와서 다시 먼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의 위치를 잡아보죠. 얘는 여기다 두고 그리고 눈의 위치는 여기다 두고 그리고 귀의 위치는 여기다 두고 그리고 꼬리의 위치는 여기다 두고